나 홀로 이게 11월 달에 썼는데 8월 동향을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8월 달 거를 왜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기사가 잘못됐다 8년 만에 최대치가 아니라 7년 만에 최대치다 운전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많이 쓰고 제목도 그런 식으로 뽑았다고 스쿨존 자전거 갑툭티 갑툭티를 저런 데 쓰는 게 맞는가? 네 저희가 다시 골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역시 여기가 우리가 아늑하고 안식처다 저희한테 딱 맞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홈구장이다 박 기자 운동 되게 좋아하잖아요 주말마다 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했어요? 축구도 잘하잖아요 댓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제인정 님이 이원재 기자님 보고 싶다고 까먹고 있었는데 둘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없다는 걸 인식을 못해서 지금 오프닝 짤 때도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앤모스비 님이 연수 기자님 곧 승천할 것 같다고 이거는 지난주 방송을 보고 오셔야 아는데 야외 나갔는데 제 얼굴에 이제 제가 조명 없다고 투덜댔더니 얼굴이 이제 완전 직방으로 햇빛을 완전 전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는 다시는 다시는 나가자는 소리 해봐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햇빛이 점점 옮겨오더라고요 저한테 또 나중에는 이번 주는 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주말에 계속 좀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홀로 버티낸 자영업자 이거에 대해서 버틴다는 표현이 너무 이게 좀 주관적이라서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는 이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제목을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이제 어떻게 썼나 찾아봤는데 그때 아 드디어 이게 나 홀로 이제 버틴다는 표현이 빠졌더라고요 아 이거는 유비자 덕분이다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이거 우리 방송의 영향력이라고 이제 장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나 홀로 이게 11월 달에 썼는데 8월 동향을 보고 쓴 거예요 이게 뭐 왜 이렇지? 8월 달 거를 왜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쓰나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8월 고용동향을 9월 15일자에 경향신문을 썼더라고요 원래 썼던 고용동향 5만 6천명 증가했었다 썼는데 11월 달에 똑같이 또 5만 6천명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 쓴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9월 달에 지면에 이제 3면에 분석기사로 이제 이렇게 또 썼어요 나 홀로 사장님 5만 6천명 늘었다 이걸 이제 8월 고용동향을 보고 쓴 이제 분석을 해서 쓴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또 나와요 이게 8월 달에 나 홀로 자영업자에 지면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11월 달에 쓴 기사 쓴 건데 또 이게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스크가 고용동향이 사실 매일 나오는 자료인데 8월 고용동향 기사를 가져왔으면 조금 의심해 볼 만도 한데 또 이거를 지면에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나 8월 고용동향이 나온 날짜가 보도자료가 9월 15일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 8월 달 고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그 통계청에서 11월 4일에 부가조사라는 걸 이제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니까 이 같은 8월 달이 나왔는데 이 부가조사를 보고 또 똑같은 거를 주제로 뽑아가지고 기사를 또 쓴 거예요 이 그 1인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근데 통계청도 8월 달 거를 또 썼다는 거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통계청도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8월 달 매년 8월 달을 기준으로 비임금 근로자 및 비경제 활동 인구를 부가조사한다는 건데 부가조사가 어떤 거냐면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인구의 사람들이 뭐 쉬었으면 왜 쉬었는지 향후에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지 희망한 업종은 뭔지 그리고 자영업자는 장사한 지 몇 년 됐는지 어디서 장사하는지 사회보험을 가입했는지 향후 계획 좀 더 세부적으로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보는 그런 이제 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 기사를 쓰신 그 기자는 앞에 8월 고용동향에 나왔던 거를 똑같이 이제 똑같은 주제로 늘었다 이 수치만 보고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또 쓰게 된 건데 이거는 약간 함정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지면에 또 넣었다는 것도 자영업자가 어렵다 이거 요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이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과 뭔가 최대 최고가 있어야 기사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너무 좀 보통 우리가 뭐가 좀 튀는 결과가 있어야 기사가 되니까 최대, 최고만 찾다가 이 숫자만 보고 이제 똑같은 썼던 거를 또 쓰게 되는 8년 만에 최대 7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2021년 8월달 보면 424만 9천명이에요 반올림에서 429만 명 사실 이게 숫자로만 따지면 6월달이 더 많았거든요 430만 명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430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상반기에 상승하고 이제 하반기에 하락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8년 만에 최대 7라는 거는 이제 내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기준 최대 7라는 건데 제목을 조금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8월만 비교했을 때 최대 7라는 거네요 2013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에 돌았을 때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향성이 있으니까 매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거는 맞는데 저렇게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안 담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향성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거를 좀 방증해주는 지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료는 없는데 근데 1인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종업원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뭔가 좀 여력이 없고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으로 이제 혼자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게 늘어났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라서 어렵다는 건 맞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8년만 7대 7라고 하면 조금 이게 더 봐야 될 건 있다 오해할 수 있겠네 오해하게끔 한 것 같은 그까진 모르겠는데 오해를 유발하는 이런 거 따라 둘 필요 있다 보통 상반기에 상승 하반기 하락 이제 연초에 기업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문 닫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매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8년만의 최대치 이게 맞나 이제 이것도 이거를 찾아봤는데 1년간 5만 6천명이 늘어서 2013년 427만 1천명 이후로 8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문장인데 제목을 여기서 올린 건데 425만 명 8년만의 최대치 2021년 8월 424만 9천명 이제 반올림에서 425만 명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2013년이잖아요 네 여기 2014년 2014년 이후 2021년이 최대인데 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8년만의 최대치가 아니라 7년만의 최대치다 왜 약간 이런 8년만의 최대치를 했을까라고 추론을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 보도자료 데이터를 보면 차트에 2014년이랑 2016년이 빠져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왜 빠져있죠? 그래서 이거 통계청에 물어보니까 네 이때 경련으로 했대요 오 왜 경련을 했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만 14년, 16년을 그냥 안 했대요 경련으로 해가지고 13년이 여기서만 비교해가지고 8년만에 라고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사실은 늘 우리도 약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러진 않으니까 틀리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거니까 더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오늘 주제입니다 아 네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갑툭튀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갑툭튀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쓰이는 기사가 또 이런 교통사고 기사인데 아 자주 쓰인다고? 자주 이제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이받았다라던지 아 진짜? 기사의 제목을 한번 먼저 스쿨존 자전거 갑툭튀 초등생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 뒤에는 법원 멘트인데 예측 어려워도 운전자 책임 아 저 정도는 근데 와 제목을 저렇게 산다는 거는 약간 사람으로 안 보는 시각이 아니 저거 단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다 같은 사건입니다 자전거 타고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운전자 벌금 천만 원 그 다음으로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천만 원 그 다음에 스쿨존 이면도로서 갑툭튀 초등생과 충돌 민식이법 적용 과실 비율은 할 말을 잃게 하는 제목이긴 합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갑툭튀를 저런 데 쓰는 게 맞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나온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렇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운전 이제 스쿨존에서 운전하던 A씨 네 이제 저기 나온 벌금을 받은 사람이죠 A씨가 있었는데 이 A씨가 운전하다가 운전하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승합차 뒤에서 어린이 B군이 나왔는데 이제 그걸 이제 미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가 난 그런 사건인데 그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B군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아 그러면 네 있게 됐습니다 네 들어보기 전 네 일단 제가 이제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가 딱 한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이제 후하게 생각해줘도 A씨가 이제 B군을 막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 피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일부 인정을 해서 선고를 할 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벌금이 천만원까지 나왔는데 일단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그때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에 법안이 발의됐고 네 작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 법입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만약에 어린이가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네 이제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도 천만원을 좀 부각을 해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많이 쓰고 제목도 그런 식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운전자 입장에 감정이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이의 좀 초점을 맞춰서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전치 8주까지 됐으며 아니면은 그 주차된 승합차가 왜 거기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냥 법원에서 나온 천만원 선고 이것만 가지고 운전자 입장에서 좀 가혹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 자체가 어쨌든 스쿠존에서 그런 좀 치명적인 사고를 막자 라는 그런 공통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애들이 문제다 그리고 그런 기사로 인해서 또 어린이에 대한 혐오를 막 조장하고 불러일으키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언론이 이게 그 여론을 만든다는 게 되게 과소평가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워낙 많은 매체들이 비슷한 제목으로 달면 그게 여론이 되잖아요 운전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보도를 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몽 잘했죠? 오늘 거는 갑툭튀 제목으로 끝이네요 완전 저는 갑툭튀가 좀 너무 강렬하긴 해서 한 번 그 뺄까 라고 한 번 욕을 해 주시면 아 사람 뺄까 뺄까 다음 주에는 이제 세 명이 될 거니까 더 알찬 소식으로 확실히 원재 계좌가 있을 때가 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한 명의 중요성을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박신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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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